최당 심안정강사 김대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토익시험이 쉬운 적이 없죠. 이번에 6월 25일도 논란도 있고 또 어려웠다는 평도 있고 겉으로 보기엔 쉬웠어요. 그러나 절대 쉬운 달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김대균 학원 오늘도 수강 등록하러 왔다 가신 분이 계신데 기초반 그리고 토익 고득 전반에서 월수금반 집중해서 많이 수강하고 계세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김대균 학원에서 토익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학원은 556-0582 여기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수강 예약 여기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파트 1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파트 1이 요거죠. 여기서부터 해야죠. 파트 1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험에는 여자가 뭘 한 거였는데 우리가 똑같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작권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들리나 궁금하네. 그렇죠. 한 남자가 뭔가 물건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책이 아니었고 어떤 물건이었어요. A man is selecting an item. Is selecting, is selecting 이렇게 됩니다. A man is selecting an item.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리고 우리 학원 다시 강조하는데 김대균 학원 월수금반, 기초반, 실전반 많이 등록해 주세요. 556-0582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거는 시험에는 여기 이제 그 램프가 한 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바닥에 러그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러그 위에 의자나 소파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함정으로 나왔고 정작 이런 스타일이 답이 됐죠. There are a couple of lamps next to a sofa. 그렇죠. There are a couple of lamps next to a sofa. 이런 게 이제 정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반가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오네. 땡큐.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또 어떤 거였냐면 이거 정말 시험에 비슷해요. 시험에 비슷한데 이제 식물이 이런 카페 같은 데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가 지금 이렇게 그 시팅에어리어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인 더 미들 오브까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인 더 미들 오브는 넣지 않고 비슷하게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 trees have been placed in the seating area. 여러 trees have been placed in the seating area. 그렇죠. 이렇게 들으면 돼요. 여러 trees have been placed in the seating area.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땡큐. 최동원. 자, 그 다음은 시험에는 여자가 나왔었는데 남자로 한 번 바꿔봤어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입구에 서 있는 걸로. 두 남자. 두 사람은 스탠딩 인 프론 오브 엔트런스. 두 사람은 스탠딩 인 프론 오브 엔트런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얘기하면 믿질 않았어요. 저 사람 뭐 사이코다, 정신병자다, 별거지 같은 소리 다 하고 인 프론토브가 들리면 정답이라고 했잖아. 진짜 그렇잖아, 진짜. 이거 내가 일본에 수출할 때도 이걸 책으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게 계속 나오고 있죠. 올해도 벌써 서너 번 나왔어요. 두 사람은 스탠딩 인 프론 오브 엔트런스. EBS 김대균 여름방학 특강, 여름 무료 특강에도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그렇죠. 저랑 놀아야 이제 성공 시대가 시작되지.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배들이 배들이 이제 정박해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정답이 돼요. 그리고 이제 6번은, 6번은 이제 시험에는 단수로 나왔는데 이제 부시가 이제 여기는 좀 여러 개로 보이죠. 거기는 이제 덤불이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복수로 한 번 만들어봤습니다. 부시가 아아 비잉은 동작 묘사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답이 돼요. 부시가 아아 비잉은 동작 묘사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돼요. 자,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지만 독해동의어 문제가 이번에 나왔어요. 본문에 이제 Serious Homebuyer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럴 때 이제 이 프레이즈에서 이 Serious라는 단어는 모아 뜻이 비슷해요. Committed가 맞아요? Meaningful이 맞아요. Meaningful. Meaningful이었어요. Meaningful. Meaningful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때 제 원어민 친구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답이 이게 Committed가 맞다고 제가 후기 때 했죠. 라이브 후기 때 말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업체라 그렇게 다른 업체가 다른 업체가 Meaningful을 답으로 했대요. 근데 거기도 슬그머니 고쳤어. 이제 Committed로 고쳤어요. 근데 그거는 기록에 남았으니까 뭐 제가 라이브 할 때 어, 저기는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 업체랑 나를 비교하지 말았죠? 저는 저대로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또 토이킹이잖아. 여러분이 또 알아주셔야죠. 아무튼 이 Serious Home Buyer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 집을 사는 과정에 전념하는 거야. 진지한 거야. 난 살 거야. 이런 그 마음이 진지한 게 Committed에요. 이 사람은 이제 필요한 준비를 하죠. 달리 말하면 이들은 그저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을 이렇게 재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캐주얼하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건물을 살, 이 집을 살 의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향이 있는 그러니까 한국 콩글리시로 Meaningful을 생각하는데 잘 봐요. Meaningful이 왜 아닌지 Meaningful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찍었지. 이게 부분 부정이에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덜 정확하다. 이 문맥에 있어서.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 Meaningful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성,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이게 사람을 꾸며줬잖아. 바이어를 꾸며줬잖아. 사람을 꾸며줄 때는 이게 그들의 행동이나 경험이 좀 깊은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시어리어스 홈바이어에서 이 커미티드가 더 관련이 있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딱 그 어떤 이 집을 살 과정을 추진해 나갈 그런 어떤 결단이나 준비, 준비나 결단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어리어스 홈바이어에는 바로 그저 구경이나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살 의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Meaningful은 어느 때 쓸 수 있냐. 이거는 이제 집을 사는 것이 실제 의미 있는 경험일 수는 있죠. 이렇게 경험이 있는 이런 걸 꾸며줄 수는 있죠. 그런데 이 바이어를 꾸며주는 거에서는 문맥이 맞지 않아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뜻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은 시험 후기 파트 1과 세븐의 논란이 있던 독해 동의어 6월 25일 거를 알려드렸고요. 지금 2023년 코로나 끝나고 김대균 학원의 부흥이 시작되는데 7월에 김대균 학원에서 김대균과 함께 토익 강의 들으면 행복한 토익 점수를 받으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토익 점수를 받게 될 거예요. 아셨죠?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과 함께. Thank you.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